자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완전한 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저희 현대참손을 아껴주시고 또 공부하고 계시는 또 전 세계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또 열심히 성실하게 같이 공부할 거예요 또 오픈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또 이 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버전으로는 유튜브 잠시 끄고 잠깐 휴식할 때 또 부대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또 가다 보면 또 제가 수위가 높은 거는 잘 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기에 앞서서 봄은 봄인데 이런 봄날에는 진짜 좀 멋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들 다들 정말 멋진 코드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데 오늘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같이 모시라고 한 건 약간의 개념 정리도 한번 하고 또 신통 여러 코스 공부 중인 분들도 약간의 도움이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 한번 조절을 하셔서 잘 대비해서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달려볼게요 소제목부터 저희 현대참선이 뭐 하는 곳이면 이거는 공부하고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참선원에서는 또 어떤 공부를 가르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고 또 유튜브 보면 540, 5강 정도 올라와 있는데 550강 정도 중간중간에는 공부가 소개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중간중간까지 잘 안 보거든요 시청할 때 그래서 한번씩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개념 정리로 이게 저는 여러분 교재는 도형만 있고 도표만 저는 이게 부대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참선원에 명제를 적어놓고 현대참선원이 과연 뭐 하는 데며 또 어떤 공부를 가르치는지 큰 맥락으로는 이렇게 해요 지성 이렇게 지성의 영역 이거를 우리는 도통코스라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영성의 영역 그래서 이거를 신통코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명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현대참선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현대참선원은 원자 빼고 현대참선은 말 그대로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퓨전의 도다 이때 퓨전이 딱 들어가면 일체의 군더더기가 없어야 됩니다 깔끔 그 자체로 그래서 도가 있으면 도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신의 통이 있으면 신통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이게 퓨전의 결과라니까 하다가 결과에 있어서 뜨뜻미지근하다거나 또 그래서 현대참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처음의 도라고 표현해요 즉 이 세상에 지성과 영성의 영역이 있다면 즉 도통과 신통이 있다면 체험할 수 없는 도는 즉 죽은 도다 그래서 현대참선원은 체험을 위주로 한 그리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결과론에서 아주 의지면에서 자유로운 그런 결과론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때 이때 개인 편차는 다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코드별로 조금조금씩 개인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참선 코너만 한 15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체험에 도가 있으면 이 체험할 수 있는 꼭지는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이 도를 딱 적어놓고 이렇게 체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가 있든지 깡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이건 약간 속된 은어예요 이 끼는 기 더하기 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는 기라는 건 있고 없고의 모든 것입니다 이 기는 음량을 떼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당기는 거 수렴하고 당기는 건 일체가 음의 기운입니다 바깥으로 발산하는 기운은 양의 기운이에요 자 이랬을 때 완전한 이 진리가 법공 자체가 완벽한 완전한 진리는 본체가 음이라고 음 자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음량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양음도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수가 21이라고 음수 양수를 따라가는 수를 그대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21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정수라고 자 이거는 그리고 깡은 뭐냐면 여러분 혈자리를 말해요 혈자리 혈은 여러분 기운의 문이 들락거리는 기문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기운의 문이 얼만큼 오픈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살림살이는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때 살림살이는 정신의 영역인 도의 영역이고 또 물질의 영역인 경제의 원리입니다. 고거를 좀 이따 설명드릴 자 분명히 개인 편차가 있는 거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퓨전의 도라고 했는데 깔끔한 즉 스스로 참 사람을 만드는 현대판 풍류도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쉬워요. 따라서 현대참선원은 즉 도가 있으면 이 자체가 있으면 두 축이 있는데 이렇게 도톤코스가 있고 신톤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자체가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가르치는 곳이 현대참선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코드에 맞게 여기에 코드의 영적인 당김에 의해서 여기 온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따라서 현대참선원은 그런 수렴법을 즉 세상의 저작거리에 나와 있는 거 판 안에 도입니다. 이 전체를 판 안에 도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왔어요. 이렇게 신통하고 도통이 판 안에서 성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판 안에서 펼쳐지는 이런 수렴법들을 보다 쉽고 아주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며 그것을 토대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통하고 신통을 익히고 배워서 합일해서 익힌 것들을 홍익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대승보살도라고 그래요. 홍익적인 차원에서 실천을 하는 그런 단체가 곧 현대참선원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 지성의 영역하고 영성의 영역은 생략할게요. 구체적인 거. 유튜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끼리 말로 솔직히 작은 모순이 하나 따라요. 왜 따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말로만 판 안에서 도통 들어봤고 신통 들어봤고 어통이라는 말도 들어는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처럼 새로운 신이 문학으로 새로운 신통 학문으로 어떤 것이 결과론에서 자유롭고 대정을 가진 진정한 대의를 펼칠 수 있는 홍익 대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련 체계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수련 체계는 질적인 면에서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만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신통 가르칠 때 지맥 숫자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지맥 안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옛날에 알고 있던 하달질이 풍수의 개념이 싹 다 무너져 있다고 옛날에 알던 풍수로 풍수법으로 지금 있는 땅에 이 지맥을 지혈을 지용을 갖다 붙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맥에서 판 밖에서 이 노촌도에서 펼치는 광대 무변한 땅덩어리의 세 개 풍수. 하달질이에요. 상통천문이고 하달질이니까 도예 궁극점. 목적은. 이 하달질이가 풍수로 귀결된다면 이것이 판 안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판 밖에. 지안통이 있고 산안통이 있다. 이 산안통은 산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봉황의 자리다 호랑이 자리다 아는 걸 산안통이고 지안통은 땅의 맥을 땅의 혀를 봐주는 게 지안통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도예 궁극적 정의 자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라고 늘 가르쳤으니까 도예 목적은. 도예 정의라. 도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눈에 인당에 혈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눈동자에 동공의 혈이 안 풀어지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제 제 것 좀 볼. 한 대여섯 번 봤으면 동공의 혈, 이마의 스크린, 손과체의 합일 이런 단어에는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텍스트만 살짝 설명할게요. 이 풍수에. 이렇게 봉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봉분이 있잖아요. 봉분 아닌가? 이걸 묘라고 하거든요. 묘. 밑에가 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자체를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배울 때 태국훈 자리 혈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혈장은 기가 들락거리는 장소다. 이 말이. 그래서 음탱 얘기하죠. 금방 음은 수렴하고 수축한다 했잖아요. 기글을 당기는 곳을 음탱 자리라고 그래요. 이 혈자리에서 산세에서 지기와 청기를 모아서 수기까지 당겨버리는 자리를 음탱 자리, 명단 자리라고. 그러면 양의 기운은 발산이니까 공부를 쉽게 가지 않으니까. 이 태국훈이 무슨 말이냐면 태국훈 다음에는 이렇게 내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훈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비석 바깥에 거 세우는 거. 이걸 외훈이라 그래요. 이 훈자는 무리훈자입니다. 무리훈자 헷갈리면 달무리. 이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달무리. 달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외훈은 달받을 때 색깔이 이 자리는 기가 노랗하고 밤에, 낮에는 해무리에는 기가 빨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런 자리는 옛날에 내훈, 중훈, 외훈 이렇게 옛날에 이런 풍수로 옛날 것을 지금 이 자리에 대비하면 여러분들은 엉터리 됩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수련체계하고 옛날 수련체계는 전혀 맞지 않는 모순 때문인데, 사실 이 부분은 공부를 하는 공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장의 체계하고 이 정신, 뇌의 영역이 옛날 도수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음식의 독, 생각의 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운의 독, 이런 것들로 독소가 여러분 오장과 신경계와 심장 근육을 다 유린한 지가 이미 오래기 때문에 그 도수로 옛날의 풍수법을 배우고 익히고 명략을 배우면 전혀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이 돈맥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경영하는 맥이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 이 물 중에 들고 나는 떼가 있어요. 이 물떼만 알면 여러분들은 돈을 경영하는 엄청난 경영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장사꾼이 있고 장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양, 그 형태, 그 꼴로 사는 그 알맹이의 주인이라면, 그 알갱이에, 여러분들은 이 돈맥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물떼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옛날 오장육보의 책에 그리고 옛날의 도의 도수로 지금을 맞추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것은 외의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래서 두 개를 포함해서 정신의 영역도, 그리고 그 영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신사상사가 만들어내는 결과론, 물질론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세상은 이미 옛날과 다르게 모든 것들이 현 시대에 맞지 않게 아주 빠른 속도로 뒤바뀌고 있는 현국이에요. 지금 바뀐 게 일부고, 그러면 그 바뀐 결과로 인해 우리 인체의 순환체계까지 전부 다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뒤틀리고 뒤바뀌어서 거기에다 우리의 인성과 영성까지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있는 현국이다 보니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많은 수련법들, 호흡법도 있고 기를 다스리는 3.1 신고에 나오는 기운을 조화롭게 쓰는 호흡법도 있고 3.1 신고에 나오는 성통공안의 원리, 지감조식, 금촉 다 들어갑니다. 그런 많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련법들이 지금의 이 몸과 마음의 사이클하고 안 맞다고 그러니까 공간에 부딪힘이 있어요. 조화점이, 교집합이 없어서 부딪히는 걸 고통의 체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쉽게 표현해볼 게 조금 있다. 지금의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모를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차원의 문제들을 한 번쯤은 풀고 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공부인들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돌을 닦는다거나 진리를 구한다는 말 자체 이런 것들이 식상한 시대입니다. 저작거리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노래방 간판이 있듯이 명상 간판이 즐비합니다. 한 블럭 건너면 무슨 수련원, 한 블럭 건너면 무슨 호흡단체, 한 블럭 넘어에는 무슨 기수련. 일체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수련법도.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도도히 이제는 완벽한 프랜차이즈 시대예요. 네트워크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미 오래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런 데 가서 등록하고 수련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표 수집하듯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닦아도 늘 선택만 해왔지.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하는 만족도에 있어서는 또 삶 속에서 쓰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찾아다니기 급급한 거예요. 거기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도도 닦은 척은 해야 되죠. 또 아는 척도 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 배운 척은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집에서 또 바라보는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명상 시간,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내 남편이지만, 우리 엄마지만 특별하고 다른 우월한 도적인 인자가 내재되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일반 가족들은. 거기서 또 우월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또 따끈 척하고 근엄한 척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따뜻함을 배려해 주는 데, 공경해 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해 왔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다니는 건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행복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다니면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당기미니까. 그런데 그 동의는 할 수 있는데 코드를 모르니까 늘 고통에 노출되기 바쁜 거예요. 자기 여정의 코드. 이 구도기를 도닦는 세월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중간에 여정이 들어가요. 도를 어떻게 닦을 때는 시간과 돈과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정은 그냥 보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삶, 저런 삶에 여러분들이 최선만 다 하면 그런데 문제는 최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코드를 불행한 건 몰라서인데 즉 코드 자체를 모르고 있다 보니 그 기나긴 여정을 통해 정말로 여러분들은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구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또 여러 단체를 가봐도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정렬의 DNA가 있어서 열심히 영적인 당김에 의해서 그게 놓였는데 만족할 만한 건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봤자 돈은커녕 내보다 못한 데가 천지인 것 같고 저기는 홍익 텍스트를 다루면 가보면 전혀 따뜻한 것 같지 않고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이 부딪히는 것 같고 요래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도는커녕 차가운 이성에 실망하기 바빴을 것이고 그때마다 몸과 마음은 실망을 넘어서 끝없이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그러면서 도도 없고 바른 진리 그리고 따뜻한 명상단체는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해왔던 것도 사실이 시간과 경비는 또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도 닦은 척해야 되죠. 또 배운 척 따뜻한 척 또 수평적 구조 속에서 도인인 척 또 배웠으니까 아르마리를 많이 또 실천하는 척 그 척자가 한문은 없어요. 표현하자면 방해할 척자 중생들과는 별개의 사람인 척하고 살기 또 바빴잖아요. 좀 딱 같다고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분명 공부를 하는 행위는 백번을 들어봐도 아름다운 행위면 맞아요. 그건 주제의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해온 공부 또한 절대로 거짓으로 한 공부도 아니에요. 애들, 의신들이 이러기를 공은 닦은 데로 간다. 죄는 지은 데로 간다. 찾아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분이라는 말도 대도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 구도기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량은 이제 공부 들어갈 거예요. 이거 끄고 블랙 앤 화이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고 왜냐하면 나온 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블랙 앤 화이트만큼 판박해 도를 안내하는 핵심 열쇠이자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완성을 시켜줄 아주 속성반으로 지름기로 질러갈 핵심 열쇠이자 초대장인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라는 말을 지격하면 음량도예요. 블랙 앤 화이트라는 말을 이 음량도는 이렇게 내가 좀 닦았다라고 생각하는 구도자라면 근원에 색깔이 있다고 색깔 그것이 음의 색깔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양의 색깔은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예요. 발산하는 건 살려주는 기운은 삐칩니다. 뽀얀 백색 관자예요. 그래서 죽음을 왜 명계의 수라고 합니까? 어둠은 블랙은 그래서 빨아들이고 수렴하는 것 자체는 음의 일체에 귀속된다 그래요. 그래서 음장도는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라고 이 있고 없고의 모든 것 자체를 잠깐 1분만 쉬고 하나씩 나눠준 경성 성불 그 다음에 구경가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잠깐 시작